오늘은 이빨을 조심히 하고 클릭을 해볼건데요 제가 이거를 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지금 딸기 좋죠? 디테일이 못하고 문질이 다 두기 하면 됩니다 어! 풀렸네요 어 저희 집안 오늘도 안 돼 찍을게 안되고 이거 찍으려고 나와서 미안해요 됐 여러분께서도 물어보실래요? 없네 물어보셨나 어! 문졌다 이건 이제 다시 나누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짜 찍을게 없어서 참았습니다 지금 진짜 찍을게 없어서 참았습니다 지금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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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프면 이렇게 되있으니까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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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같이 이거 이렇게 되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뇨 아 그런데 너무 끝나니까 끝아니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아니고로 끝나죠 이거 아니고 안 끝나요 으윽 저거 지금 해보니까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날까요? 하 하 오늘은 그만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안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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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 속아 저희 꼭 읽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뇨